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장 신 아브라함 목사님 또 우리 전 아브라함 목사님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땅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안내자의 명령을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했던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집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는 구약의 처음 그래서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6장 이하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쭉 진행되어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른 결단 선택하고 4천년 전입니다 4천년 전에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6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네게 복을 줄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은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제 2024년 9정도 보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모험적인 신앙으로 개척적인 그러한 삶을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을 향해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였는데 메소포타미아 우우루를 떠나서 그래서 하달을 거쳐 가난 땅까지 가게 되는데 우루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이고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먼 시골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가장 지난주간에 도미니카의 아이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티아고 지역을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에 살다가 그런 대로 가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축복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모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모험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목회사 역자로 부른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들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일생 동안 모험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떠나라고 하실 때에 무조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사 센터에 가니까 바로 아이레의 선교센터였습니다 아이레는 뭐냐 바로 마태홈 28장에 나오는 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선교센터를 짓고 특별히 산테하고 지역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는 그 IT 사람들을 전부 다 새벽 2시에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다 추방시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저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신현재 성교사님 95개나 IT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니까 학교를 교회에 세워가지고서 이제 아이들 글을 가르치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성공자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앞에 놓여있는 못된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탐심 끊어버려야 될 세상 향락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런 인마들의 약속을 믿고 과감히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지식으로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모험적인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폴란드 출신인 그날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살 때 이제 5부를 들고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가 맨하탄에서 부모님이 같이 과자과개를 운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74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노인정에 나아가서 체스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는 체스 함께한 그러한 파트너가 약속을 어겨서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젊은 봉사요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시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리버만이 화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주간 화실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는데 그때 나이가 81세였습니다 그 후로 그가 그림을 그리는 것마다 순식간에 팔려나가면서 아주 미국의 샤갈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103세까지 살았는데 이제 22주년 개인전을 열어서 101살에 개인전을 열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분의 그림입니다 미국의 샤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은퇴한 다음에 74세부터 아브라함처럼 정말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103세까지 살면서 그런 놀라운 미국의 샤갈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리타이어 은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타이어 타이어 이제 새로 끼고 이제 여러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기하다 보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못하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 제가 리타이어 할 텐데 저는 이제 리타이어 하면 저희 딸한테 좀 많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마음껏 성교여행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이게 필요한 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리타이어 타이어 새롭게 쉬고 이제는 원하시는 사역 향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먼저 재단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재단을 쌓았다 유목민들에게 우리 등산 갔어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텐트 치는 일이에요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텐트를 치기 전에 먼저 재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통찰력과 영적인 가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재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월스십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니라 믿습니다 우리 성공, 뭐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라 한번 주사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라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질간중심의 삶, 감사와 찬송의 삶,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어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안보해 주리라 이사야 4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인마 누엘은 최고의 축복인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영적 강화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나만 복받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장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리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시니 그가 가로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아내하고 상의할 수도 없지요 이 노인네가 이제는 노망 미쳤나 아들을 드리라니 그러니까 뭐요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인내 사흘길을 내 종을 데리고서 함께 갑니다 그 사흘길 가는 길이 얼마나 괴로운 길이겠어요 오늘 모리아산은 바로 오늘 그 황금 돔에 있는 바로 예루살에 성전이 지어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 재단이 바로 모리아의 그런 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해서 태우고 그 재는 묻어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제사 중에도 가장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백세에 난 아들입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런 그 가정의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키워왔습니다 키워왔는데 그래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정말 이삭이 애지중지 키워서 가장 너무나 하나님 부담도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없애버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같이 여기는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아들 없애버리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없애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대적인 우상이지요 그럼 우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에는 이삭이 제일 귀한데 하나님 이삭 말고 딴 거 같으면 제가 다 바치겠는데 이삭만큼은 안됩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자라고 하면 혼신자라고 하면 무엇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날이 밝기 전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준비해 가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찢어질 듯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바로 이 놈 뇌가 번제드려야 될 양이다 어린 양 예수님처럼 번제드려야 될 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차마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그 순종은 처음도 중간에 모든 과정도 결론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 마지막까지 아름답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잘못한 사람은 나중에 회귀에 와서 마지막은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도 시작도 중간과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 우리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 그렸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누가 보금에 있는 그러한 그림도 아주 다 지난번에 모스코바 같더니 모스코바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사오고 유명한 그라는 분이 바로 그 그림에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가 아브라함,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작을 남겼는데 이 그림에 세 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한 주제가 설정되어지면 그 주제를 크로즈업하기 위해서 다른 주제들은 이렇게 흐미하게 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다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강조되어 그려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그림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단의 가슴을 풀어헤친 채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뭐예요 막을 수도 있죠 아버지 돌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그렇지만 오늘 그림에 보면 뭐예요 절 죽이세요 전혀 한 거 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을 평화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모든 힘이 실린 팔과 그래서 칼을 들고 내려치는 그 힘이 들린 팔과 그 다음에 그 천사가 한 손으로 그 다음에 그 비장한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리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모습 그리고 힘이 실린 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위에 화급한 천사의 표정입니다 천사는 한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지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험한 줄 내가 알았다고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는데 검증 결과가 엑셀런트 좋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검증 결과가 좋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우리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원수의 성문을 얻고 네시로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미 앞서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기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시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에 사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 헌신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친 최상의 헌신을 유명한 성경학자 메츠 헬리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이한 복종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이한 복종이라 기이한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오히려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기이한 복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순종의 대표자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보다도 강조하면 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순종과 복종이 좀 차이가 있는데 순종은 뭐냐? 내가 함께 동의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인카네이션 성경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 땅방울이 핏방울되어 기도하신 거 이장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동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 사건 그러나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순종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든 따라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덜레스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터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동의할 수 없는데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종의 사건인 것입니다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 뒤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해야될 말씀인데 우리 교인들이 이면서 집사님밖에 없네 하지만 우리 우리가 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주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IT 등대교에 저희가 3년 전에 팬데믹 때 우리도 자체 성전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만부를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어서 이제 봉원식은 못했지만 제가 3년 뒤에 이렇게 가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6시부터 사람들도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한 4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제가 10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위대한 신앙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15분 설교하고 15분 통역하고 해서 있는데 그리고서는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초대교회를 환불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활란과 핍박 중에도 저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끝난 게 아닙니다 40절까지 있지만 41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기라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험적인 신앙으로 개척자의 삶을 살고 재단을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커레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Expect the greates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아까 리타일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가는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치라고 할 때에 바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호와 이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엑서사이즈 더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가라 우리 이러한 귀한 믿음을 본받고 이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도 사모님들 2024년도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수고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